자, 오늘 우리가 탑블렛 핏이 슬레이트 핏이라고 하죠? 들어갔죠? 연결하는 거. 이거를 직접 연결하는 거 보여줄게요, 선생님이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이제 화면에 연결할 준비가 되었어요. 연결하는 중이죠? 연결이 되면 바로? 연결하네. 연결이 뜰 거예요. 연결하고 있으면. 잠시만요. 여기. 떴죠? 똑같아요. 선생님은 똑같아요.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. 오늘 배웠던 자전거 교육을 할 건데요. 자전거 교육을 검색할 겁니다. 누가 손님 아이디어를 쓰고 있네요. 오늘 자전거 탈 때 가자. 오늘 자전거 탈 때 가자.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? 앉아. 앉아.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나오겠습니다. 편님 다음에 또 면허 시험! 자전거 면허시험 자전거 송구기 자전거 송구기 자전거 송구기 자전거 송구기 자전거 송구기